안녕하세요 토베기 입니다 예 오늘도 사냥 중인데 오늘은 좀 높은 자리에 심전 보러 왔습니다 어 가면서 어 좋은 막걸리 아주 맛있는 막걸리 한잔 부어주고 저도 좀 갈증이 나가지고 한 모금 하겠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해서 산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막걸리로 한잔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두릅은 뒷전이고 어 10만 오르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또 가면서는 올라오면서 보니까 두릅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모시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막걸리 진짜 맛있습니다 어 비온 티라 그런가 어 녹래음이 상큼합니다 이 맛의 사냥을 아무리 힘들어도 오르고 데리고 하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 드네요 원래는 오늘은 그 도라지 사냥을 하려고 했는데 어 그 지인분께서 약속을 착각을 해 가지고 어 다음으로 또 미루면 되니까요 좀 아쉬워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어 좀 거꾸로 할 때도 있고 옳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이 어 오늘 또 제가 어 도라지를 보려다가 어 오늘은 또 산행지가 심산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게 산입니다 산이 이렇게 맘대로는 안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 오늘은 또 그 지금 올라차서 보니까 너무 고도가 높은 자리는 3이 곱해일 확률이 다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부엽층이 다겹층이 많기 때문에 어 산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 고도를 한 350이나 한 400 정도 맞춰 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어 좀 큰 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오늘은 아침부터 그 돌발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 원래는 지금 이 산을 한 3일이나 4일 뒤에 들으려고 했는데 또 오늘은 또 막걸리 한 잔 또 부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삶을 보고 안 보고는 떠나서 또 여기를 오니까 오늘은 좀 굉장히 손이 시럽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 길은 있습니다 산속에 길은 없지만 마음속에 길을 타다 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 이렇게 어 자연 환경에 맞춰 가지고 산행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그 무수한 돌발 상황에서 잘 헤쳐 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 오늘 삶은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한 30년 이런 것들은 안 나오더라구요 어 많이 먹으면은 15년에서 20년 하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사구 때 자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있습니다 어 잘 안보이죠 이렇게 같은 녹색이기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여기도 제가 한 거의 한 19년 정도 본 산인데 이렇게 말쩡하니 있습니다 어 여기는 삶이 크면은 이 이런 호라비꽃이라든가 이런 오미자 덩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삶이 들어있어도 잘 안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고패삼일 때 어 이것은 고패삼은 아니고 입이 좀 많이 펴져 있는데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드시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삼은 자 이렇게 어 이런 자리를 물꼬리 물이 모아지는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그래야 그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을 덜 탑니다 그게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똑같거지요 그래서 음지식물은 음지식물에 맞는 환경을 좋아하고 양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맞는 환경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걸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삶을 바닥에 해서 그 꼭 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도 무수한 돌발 상황에서 또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물론 여기가 구강자리 이지만 지금 보고 있는 삶은 제가 알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지금 곰치 아 이쁩니다 아주 색깔이 그림 같습니다 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지금 곰치가 원래 굴락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어 하지만 오늘은 곰치를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어 여기에는 이게 뭘로 보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머리 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병풍치로 안 그려집니까 아 병풍치랑 거의 흡사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병풍치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가 봐도 병풍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병풍치가 아니고 큰 앵초입니다 큰 앵초꽃은 이렇게 더 무리를 집니다 물론 병풍치도 이렇게 무리를 짓는데 조금 다릅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작았을 때는 굉장히 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죠 이것은 큰 앵초입니다 병풍치하고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진짜로 병풍치 처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다 큰 앵초입니다 굉장히 이쁜 저 위에는 더 이쁜 큰 앵초가 나옵니다 이야 이렇게 낙임을 쓰고 있습니다 삶도 지금 여기는 아마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눈높이를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래도 삶을 볼까 말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고비들 여기는 지금은 채취 시기가 딱 맞는 자리인데 이것은 제가 오늘은 모시지를 않습니다 아 이쁩니다 큰 앵초가 이렇게 음꼬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쁩니다 색깔이 우와 정말로 이쁩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올라와서 지금 고도를 높여서 보고 있는데 더덕입니다 더덕이 벌써 애사롭지 않게 보여서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딱대가 3개죠 작년 묵은 때가 이렇게 제가 보셨습니다 자 보세요 더덕이 이렇게 물렁물렁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이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산지대의 더덕들은 이렇게 물렁물렁 하지 않는데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또 그 생장점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렁물렁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나이 많이 먹은 더덕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삶도 보고 조금 큰 산에 들어오면 이게 이런 맛입니다 이것저것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큰 산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행복합니다 더덕 마침 필요했는데 또 보여줍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새뿌리 보셨습니다 이쁩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더덕 이게 자연산 더덕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빛깔도 좀 다르죠 이게 흑사라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빛깔이 이렇게 좀 밝은 톤이 나오는 것은 음지에서 나왔을 때 열기를 남양에서 나오면 열기를 받기 때문에 빛깔이 좀 더 구릿빛같이 바뀝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제가 한 이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남양하고 북양하고 수분 양이 다르기 때문에 빛깔도 거기에 맞게 틀려집니다 삶도 그렇고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더덕 모습입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곰치가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올라오고 있는데 쭉 보니까 우와 여기에도 삶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종자가 상당히 좋은데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보시지를 않을 겁니다 또 늦게 해서 하다가 보면 분명히 또 적고 또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이렇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조금은 서운한 물건들은 놔두고 그러다 보면 5년 10년이 지나면 굉장히 물건들이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곰치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삶을 네이뿌리째 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곰치 바로 옆에서 삶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산행 마치고 하단길에 접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좀 높은 산을 와가지고 삶도 보고 또 더덕도 보고 지금은 가면서 두릎 조금 모시고 있습니다 두릎이 한 개씩 있으면 엄청 큽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산이 길이 없지만 또 길을 만들어주고 그 맛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오르락드리락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